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우울해서 집에 남아있던 지점토 하나로 트레이를 만들려 합니다. 저 지점토 트레이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? 근데 좀 크게 만들어서 천사 날개 모양으로 만들어보라고요. 만들 때가 딱히 없어서 배달음식 뚜껑 있는 쪽에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배달음식물이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되고 마라탕 시켜 먹었던 거 위에서 만들고 뚜껑 열어서 안에 내용을 꺼내먹고 하면 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볼게요. 깨끗하게 오늘 만들기로 저는 천사 날개는 양옆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곰돌이로 만들었는데요. 쓸데가 없어요. 그리고 좀 굳어가던 거 뭉친 거라 좀 갈라졌고 색깔 칠하고 뭐 약간 코팅해서 뭔가 지점토를 더해가지고 인센스 스틱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하트 같기도 하고 몸통 같기도 하고 쓸 일이 많이 없어요. 어차피 이거 제가 지루해서 심심해 놓고 만들었던 거라 딱히 그냥 위완성으로 남겨둘 것 같고 언젠가 완성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거 이번 건 영상 시시하게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없어져가지고요. 저는 좀 죄송합니다. 그래서 사랑합니다.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. 허무하네요. 죄송합니다. 그럼 안녕!